제인아 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렉살! 그 상대는 쿠라악! 니가 바인 블러드 후프를 납치한 놈이구나 당장 그를 풀어주어라 멍청한 놈 그 타올에는 우리 것이다 제인아 제아버지를 아십니까? 제발 그분께 데려다주십시오 약속하겠네 바인 제아버지를 아십니까? 제발 그분께 데려다주십시오 바쪽자리 오커놈아 너도 결국 이 녀석과 같은 처지가 될 거다 야생에서 자란 이들은 우리에 갇히지 않아 거기에 짓을 능력이하는 건가?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키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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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의 명령이다 키보드 키보드 이 녀석은 참 아깝긴 하단 말아 이거 된 거다! 이거 된 거다! 니가 얻으러 온 병력보다 이미 이런 병력이 더 많은 것 같단 말아 다크! 우야! 이 녀석은 안심의 끝이지만 보인, 괜찮은가? 감사합니다. 덕분에 살았군요. 당신의 부탁이라면 제 아버지께서 뭐든 들어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